조용히 얘들아 다들 조용히 얘들아 새로운 친구랑 인사해라 이카루야 꾸제트요 아 미안해 새로운 친구는 꾸제트란다 머리통이 꼭 감자 같다 지몽 그만해 아주 잘 왔다 집에 가고 싶어요 그건 안돼 꾸제트 엄마는 하늘나라로 가셨어 잘 지낼 수 있을거야 재밌었겠네 왜 그래 아저씨가 안 오시면 어쩌나 해서요 연나는 거 좀 봐 야 그거 내려가 왜 안 내려놓으면 어쩔건데 다 똑같구나 아무도 없어 얘 내려와서 사람? 웃겨 엄마 아빠가 너랑 살기 싫듯? 걔 왜 온건지 궁금해 너 걔가 왜 왔는지 정말 알고 싶냐? 재밌다 네가 좀 빠르지라 Бог 님들끼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